예, 오늘은 일자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그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를 그 어떤 흐름을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공부가 잘 되는 게 이 구미시이기 때문에 오늘 구미시를 알아보면 앞으로 부동산 투자할 때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게 보일 겁니다. 부동산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부동산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동산의 상승을 일으키는 긍정적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어느 한 부동산에 잔뜩 몰려들었을 때 그곳에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잔뜩 몰려오는 환경은 뭐냐?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저희 스승님이 해주신 이 말씀. 부동산은 일자리가 잔뜩 생기는 곳에 가서 그곳에 부동산을 먼저 점하라. 그게 최고인데요. 그렇게 일자리가 잔뜩 생기는 곳 중에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일자리가 가득 생겼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미시입니다. 그리고 먼저 생겼던 일자리였던 만큼 흥망성세, 어찌 보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게 있었겠죠.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곳도 구미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보신다면 앞으로 부동산 투자할 곳이 어딘가를 찾는 그런 곳에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미를 먼저 찾아보자면 구미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경부고속도로가 도시를 관통하고 있고 낙동강이 흐르면서 그 주변으로 산업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경북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 인문지리로 탄생한 도시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인문지리라는 것은 일반 풍수지리랑 달리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풍수지리라는 얘기가 있어서 인문지리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항상 얘기하지만 부동산은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그 불공평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구미의 질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미시를 딱 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낙동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발달을 위한 경부고속도로가 이 구미로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인문지리 얘기가 나오냐. 많은 분들이 구미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기 때문에 이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갑자기 쭉 꺾여서 경부고속도로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원래 옛날에 있던 철길을 보면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철길을 보면 이렇게 여기에 보이는 금호산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현재 KTX 난 것처럼 길을 낼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지금 이쪽의 국도가 사봉 국도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쪽으로 고속도로를 내면 됐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었지만 그 당시 이 철길을 따라서 내는 게 더 편했고 이 길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도로 기술 발전, 겉토목 발전이 있어서 만들어진 길이지 이렇게 쉽게 내기가 그 당시에는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속도로가 나가면서 구미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을 맞이했어요. 어떻게 맞이했느냐. 당시에 구미라는 특징을 보면 원래 구미는 굉장히 작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여기가 특별히 어디에 속하지도 않고 이제 구미시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지금 보면 선산읍이라든가 그 선산에 부속하는 리읍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그런 거였는데 여기가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동시에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로 자신의 고향에 큰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따라서 여기에 엄청난 산업단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내륙 지방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를 찍으라고 하면 이 구미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갈 수는 없었겠죠. 여기에 제가 항상 풍수가 구미는, 제가 항상 풍수를 얘기하는데 구미를 보다 보면 풍수가 굉장히 좋은 동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낙동강 줄기가 지나가서 물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러면서 구미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경북 지역은 참 지형이 특이해서 이렇게 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나마 이렇게 물줄기 주변에 커다랗게 분지가 형성된 넓은 땅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부고속도로가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는 있었지만 여기에 물이 풍부하고 이 경부고속도로를 맞닿으면서 분지가 넓게 있는 지형이 구미와 대구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생성될 수 있는 지역도 굉장히 한정됐는데 이게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이 풍수라는 게 참 무시를 못하는 게 이 금호산의 주변에 워낙에 풍수가 좋다보니까 왕이 3명이 나올 거다 했는데 실제 금호산 자락에 이 선산, 선산 IC 보이시죠? 이 선산 이 지역에 박정희 대통령 태어난 지역이 구미 쪽이다 보니까 왕은 아니지만 지금 현 시대 왕과 거의 같은 대통령도 한 명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조선 후기의 택리지에서 조선의 인재의 절반은 영남에서 나오고 영남의 인재의 절반은 이 선산에서 나온다 했던 그 선산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거 부동산 공부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정말로 풍수지리가 있는가 어쨌든 풍수지리는 차치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속도로를 끼면서 물이 풍부하면서 동시에 분지가 충분히 형성돼 있는 이런 지형이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아니라 이쪽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불공평합니다. 아무데나 다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데나 다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던 지형은 굉장히 하늘이 내린 지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 구미는 이렇게 하늘이 내린 지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입문지리가 다가 아니지만 이렇게 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구미가 처음 생선된 지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지형입니다. 원래는 이쪽에 처음에 60년대 말쯤에 이 일공단을 지을 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고 농사만 짓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이 공단 하나 생기면서 1980년대만 해도 벌써 10만이 넘어가는 도시가 됐고 지금 현재 40만이 넘어가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급격히 느는 지역이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어느 정도 사람이 모여 살던 지역이 있었던 데에서 큰 곳은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느는 지역은 지금 현재 이 구미가 40만을 넘는 그런 신은 구미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컸고 중요한 건 뭐냐. 1공단이 있고 그다음에 1공단 다음에 2공단이 지어지고 2공단이 지어진 다음에 3공단이 지어지고 4공단이 들어가면서 거의 지금 현재 5공단도 짓고 있는데 거의 1,100만 평이 넘어가는 이 1,100만 평이면 세종시 넓이보다도 더 넓어요. 그 지역들이 다 산업단지라는 겁니다. 일자리가 풍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잔뜩 몰려들고 젊은 도시라는 타이틀을 걸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출의 효자 1등 도시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타이틀까지 갖게 되니까 북한의 선제타격 1순위 지역 중에 하나도 바로 이 구미시였던 그렇게 영광스러운 지역이었습니다. 이만큼 일자리가 생성이 되고 국가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국가에서 밀어주고 국가에서 발전시키고 이렇게 산업이 늘고 일자리 늘고 사람 늘어나는 지역 이런 곳을 항상 보시라. 만약 이 시점에서 만약 이 산업단지 주변에 어디에 땅이라도 사놓으셨다면 혹시라도 운이 좋아서 고속도로 지나가는 이 옆에 자기가 조금의 부동산을 소유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경북 지역에서 제일 비싼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곳을 갖고 계셨다면 말 그대로 졸부, 부자 말 그대로 가문이 바뀔 정도의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의 부자가 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구미의 특이점은 뭐냐. 이렇게 클 수는 있었는데 문제는 이 구미도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일자리가 그렇게 크게 될 수가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 구미 지역을 보게 되면 구미가 아까 얘기했지만 분지 지역입니다. 중간에 하도 산이 많다 보니까 뻗어나가기가 애매하다 보니까 구미가 발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오히려 이 대구 지역이 더 수혜를 입는 그래서 구미에서 일하신 분들이 주말이면 대구 가서 놀고 먹고 쓰고 하다 보니까 대구가 크게 클 수 있었죠.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구미가 굉장히 힘들게 되니까 대구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미가 결국에는 대구의 일자리 한 축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 대구 위쪽의 달성군이라든가 칠곡 쪽의 아파트들도 굉장히 대박을 쳤다라는 거죠. 이렇게 일자리의 흐름과 사람의 흐름과 돈의 흐름을 볼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투자에서도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자리를 제가 보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고 이거를 볼 수 있다면 부동산에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오늘 이거를 보셨다면 부동산에서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크게 하나 얻으신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일자리의 흐름으로써 또 배울 수 있는 게 구미시라는 거예요. 구미가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문제,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땅값이 굉장히 지가가 상승하고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 버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프라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어요. 대구로 많이 뺏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미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낙동강 주변으로 생기다 보니까 이상하게 다른 도시와 달리 구미 가운데, 시 가운데 산업단지 일자리가 있고 그 주변으로 도시가 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뻗어나게 가기도 굉장히 어렵고 어쨌든 산업단지가 굉장히 뜬금없이 물 건너편에 생기기도 하고 위 건너편에 생기기도 하고 지금 오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아예 산을 깎아버리고 지형을 바꿔버리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도시가 이 산업단지를 감싸고 형성되다 보니까 산업단지 내에 공해 문제, 페놀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불산 유출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굉장히 가끔씩 일어나다 보죠. 그러다 보니까 구미시 주민과 산업 기업체들 간에 트러블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대로 하면 지금 삼성의 공장이 글로벌화되면서 해외로 많이 진출을 했어요. 여기저기 보시면 이제 삼성 공장만 이렇고요. LG도 구미에서 밖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데가 베트남, 하노이의 삼성 공장입니다. 원래는 이게 구미에 있어야 할 하나의 일자리였겠죠.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트러블이 많다 보니까 원래는 구미에 유치할 뻔했던 삼성 반도체,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와 그다음 파주에 있던 LG 필립스 디스플레이 공장이 경기도로 많이 이전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시점에 구미가 이렇게 옮겨가던 시점에 구미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구미뿐만 아니라 대구, 칠국 이런 이 지역까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시절 부동산을 보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느냐, 정권 바뀌었느냐 그런 얘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자리를 뺏겼다는 거죠. 뺏겼다라기보다는 이동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제 평택에, 그다음에 파주에 이렇게 갔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공장을 굉장히, 구질을 싸게 공급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 경기도가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싸게 유치를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트럼프가 와서 놀랬다잖아요. 이렇게 큰 공장이 있느냐. 크게 만들 수 있었고 그 덕택에 우리나라의 LED 산업과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죠. 만약 구미에 유치했다면 그렇게 되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워낙에 주민과의 트러블과 그다음 높아진 지가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것 때문에 구미가 구미의 부동산이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트를 타게 됐죠. 실제 이 시점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LG가 빠져나가고 삼성이 빠져나가던 그 시점에 그 지역 구미의 상업지들이 한 달에 천만 원씩 가격이 빠지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막 이제 이렇게 삼성 반도체와 LG가 딱 들어갈 때는 전국의 부동산이 하락 시기를 겪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 무드를 타는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에는 하필 이 시점에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곳에 부동산이 굉장히 하락을 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일자리가 실제 부동산 가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느냐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구미가 침체가 되니까 구미를 다시 살린다고 얘기가 나오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구미는 우리나라 최고의 내륙 산업단지 중에 최고의 산업단지고 그 다음 경북 지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대구는 광유시다 보니까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포항 다음으로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구미를 당연히 부응시키자. 침체된 구미시를 다시 살리자.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구미 쪽에 이제 서해 쪽으로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구미 쪽에 이제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을 집어넣는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양천이라든가 이제 경산이라든가 칠곡이라든가 이쪽 달성 쪽이라든가 이쪽 굉장히 발전시킨다는 경북 경제자유구역을 하는데 원래는 구미도 약간의 수혜를 볼 뻔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 김천 쪽에 혁신도시가 들어가면서 이쪽에 개발할 것을 김천 구미 혁신도시 쪽으로 많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미가 이때 한 번 불이익을 겪었고요. 어쨌든 구미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경북 전체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구미에 발전소를 집어넣는다고 새로 발전소를 집어넣는다고 하고 그런데 문제는 구미 지역분들이 이제 발전소 들어온다고 또 트러블이 막이 일어나고 있는데 발전소 자체가 굉장히 큰 일자리입니다. 반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발전소도 집어넣고 그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을 깎아내면서 오공단을 집어넣고 있는데 구미형 일자리, LG화학 구미형 일자리가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그나마 구미 부흥에 굉장히 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미형 일자리라든가 지역 경제 부흥 사업을 굉장히 하면서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륙 지방이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하는 데 좋은 풍수가 아니라고요. 안쪽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은 반도체라든가 가전, 옛날에 있던 그런 부분만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풍수에 영향을 안 받는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서해안으로 뻗어가는 국제 경제 이런 흐름 때문에 이 동쪽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 구미뿐만 아니라 이 경북 쪽, 이쪽 포항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제천 이런 쪽의 도시들이 굉장히 힘든 인구가 빠져나가거나 이제 사업이 침체되는 그런 거를 겪는 게 이 구미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다 서쪽으로 뻗어가다 보니까 그다음에 구미가 발전하는 데 가장 큰 반대 안 좋은 점은 뭐냐. 인프라가 발전할수록 대구로 인구라든가 돈 흐름이 이쪽으로 계속 대구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계속 발전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계속 발전은 오겠지만 수익계 크기는 좀 어려운 쉽지만은 않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게 어쨌든 이 구미입니다. 아무튼 일자리가 앞으로 생성되고 발전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자신이 어디에 부동산을 투자하고 그다음 어떻게 발전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자면 국가가 지원 육성. 아까도 얘기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지원 육성하던 데가 구미입니다. 그래서 내륙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발전했고 한때 우리나라의 수출에 금자탑을 쌓던 곳이 구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가 지원하고 육성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그 시절의 구미 같은 개발지를 찾아라. 요즘같이 부동산이 굉장히 불안전한 시기에는 이런 예전에 구미 같은 곳을 꼭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곳이라고 해도 항상 아까도 얘기했죠. 부응시키고 돈에 그렇게 흐름을 해서 발전시키는 곳을 찾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죠. 대구에서도 그 대구 외곽 쪽에 칠곡이라든가 경산 쪽, 경산 쪽이 아니라 이제 달성 쪽 이 구미와 가깝은 쪽이 굉장히 대박을 쳤던 것처럼 이런 곳에 자기가 틈새 시장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일자리와 그다음 국가가 지원하는 곳 제가 예전에도 한번 우리나라에서 백조를 투자해서 지금 현재도 발전시키고 육성시키는 사업이 있다고 했죠. 그런 곳들 항상 눈에 띄고 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그런 곳을 찾아보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해서 꼭 성공하시는 그런 시청자님이 되시라고 오늘 그렇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